와아 아 엎드려서 내면 된단다 형 아냐 엎드려도 내면 뭐 때문에 파줘 있나 제가 2시에 늦게 맞췄는게 맞습니다. 시간보다. 시간보다 밤보는 상태의 야 detection Ward 500 시간보다 감정불된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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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앵글 그립 내장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어파이어에서 나오는 그립 안에 일체형으로 대장되어 있는 라이트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전술 라이트뿐만 아니고 아웃도어용 라이트들을 만들어 파면서 이런 민수용 시장을 조금 많이 타켓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을 한번 박스를 개봉을 해서 안을 열어보고 어떻게 생겨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을 개봉하면 지금 보이는 이런 형태의 제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은 본체 하나하고 항상 오라이트 사에서 오라이트만의 충전 방식인 마그네틱 자석형 USB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나사들이나 이런 것들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레임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앵글 그립 형태로 생겨져 있고 이 앵글 그립 뒷면에 배터리가 내장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술 라이트, 기본적인 라이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밝기가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1450루멘의 최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로우 모드로 동작을 했을 때는 250루멘으로 동작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시간 정도 사용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뒷부분에 내장이 되어 있고 용량은 2400mAh 제품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 번 충전했을 때 로우 모드로 최장 4시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라이트 사에서 이 제품 우리가 앵글 그립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손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미끄럼 방지 홈을 요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앵글 그립을 손을 잡았을 때 엄지라든지 이 검지를 걸 수 있는 요런 핑거 그립 부분 형태도 살짝 깎아서 요런 식으로 조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실제로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제 라이플에 장착을 하고 그립을 파질을 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은 불편한 점이 생각보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그립이 이렇게 이런 그립이라고 하던데 이게 시그립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잡았을 때 생각보다 편한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레일 마운트, 마운트 방식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피카트니 규격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별도의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를 장착을 해서 엠락 레일에도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온리 레일 마운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100% 피카트니 레일에만 장착을 해야 되는 요런 조금 아쉬운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총들이 엠락 핸드가드가 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피카트니 레일 규격 자체가 범용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카트니 레일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라이트의 스위치 동작은 요렇게 오른쪽, 왼쪽 양쪽에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양쪽에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 잡이든지 또는 내가 왼손 잡이든지 상관없이 양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IPX4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로 뿌렸을 때 물이라든지 비, 생활 방수라고 하죠. 물을 한번 휙 끼얹는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방수는 되지만 이 라이트를 물속에 잡아 넣는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IPX4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1m 정도 높여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낙하 테스트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 등급이 있는데 유럽의 안전 등급을 대부분 패스를 했다라고 해요. 뭐 CE 등급이라든지 ROHS 등급 그리고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UKCA 등급 이런 여러가지 안전 등급을 통과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성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마음의 위안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보증은 이 제품은 특이한 게 더 2년이더라고요. 이전에 자사에서 나오던 제품들은 1년짜리도 있고 뭐 5년짜리도 있고 하긴 한데 보통 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보증이 보통 한 1년 정도인데 이 제품은 또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2년에 보증을 한다라고 하니까 고장이 날 때도 조금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로 길이는 44mm 그리고 두께, 세로 길이는 66mm 그리고 전체적인 이 길이는 166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국인들 기준으로 치자면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제 기준으로도 조금은 꽉 찬 듯한 느낌의 그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조금 작은 분들은 조금은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라이플에 한번 장착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총 제가 가지고 있는 이 VFC 소총 라이플에 이렇게 마운트를 했습니다. 앵글 그립이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마운트를 하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그리고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그립을 뒤쪽으로 밀어서 했을 때 이 레일이 라이트를 가리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마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C그립이라고 하죠. C그립 이렇게 손이 C자로 튀어나온다고 해가지고 C그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제가 잡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점은 없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그립 그리고 제가 스위치가 양손에 다 있다고 했죠.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켤 수도 있고요. 또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가 손을 딱 놓으면 이렇게 꺼지게끔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 라이플이다 보니까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격발을 하게 되면 이 토출구로 가스가 나오면서 보다 조금 리얼한 느낌의 이런 비비탄 콩이지만 콩이 발사되는 이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라이트를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그립과 라이트가 일체로 된 제품들을 찾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타켓층을 고려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쇼파이어에서 나오는 이런 수직 그립과 이렇게 라이트가 일체가 된 이런 제품들도 제가 실제로 만져보고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야간전이라든지 이런 실내 시큐비 어두운 공간에서 많은 활용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플 일체형 그립과 라이트가 일체가 되는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흔치 않는데 이렇게 오라이트 사에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제품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구입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텐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